친구 멍때리기 이제 안 떠들게 멍때리기 돌입한지 5분가량 친구야 계속 멍때리기만 할꺼야 옷입고 차타고 집에 가야지 친구야 멍때리기 그만해 친구야 오늘 왜 멍때리기만 하고 있어 우리 옷 다 입었는데 젠틀멘이 이러면 되겠어 친구야 진짜 멍때리기 내가 너무 놀렸어 우리 친구를 진짜 가자 진짜로 가자 빨리 일을 하고 어디 봐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이 젠틀멘 니는 떠들어라 이거 이걸 부자줬어 요거는 이거 부자줬어